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재료는 메이플 시럽과 콘소멜 먼저 사겹살 덩어리에 소금 후추에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대로 굽고 싶었지만 후라이팬에 안들어가서 적당히 4등분 했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비기 부분을 먼저 구워요. 중간중간 기름을 닦아내가면서 골고루 비켜주세요. 그 사이 곁들일 야채를 데쳐요. 골고루 뒤집어가며 고기를 익혀주시고 브로콜리 넣고 30도 후에 인겟 넣고 1분간 데쳐서 찬물에 닦아주세요. 고기가 골고루 다 익은 것 같으면 이제 냄비에 메이플 시럽 4큰술 정도 듬뿍 넣어주세요. 이 레시피는 지금 일본에서 뜨고 있는 전설적인 슈퍼 가정부 시마상의 레시피입니다. 메이플 시럽이 부글부글 하지만 젖지 마세요. 요대로 2,3통 끓여요. 수분을 날려서 카라멜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달콤한 카라멜 향으로 가득하면 이제 물 500ml를 넣고 구워둔 고기도 넣어주세요. 콘솔에 큐브 하나 넣고 이제 뚜껑 덮어 30분간 푹 끓여주세요. 고기도 넣어주세요. 고기도 넣어주세요. 고기도 넣어주세요. 고기도 넣어주세요. 고기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